그냥 떡볶이 말고요 어렸을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그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있어요 맵지만 달짝지근한 어쩌면 매우 흔하고 특별할 게 없는 맛 여전할까요? 달라졌다면 그건 떡볶이의 맛일까요? 나일까요? 지금의 우리도 이 시간도 언젠가 그리움의 대상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 이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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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식집, 우리 학교 앞에 떡볶이 그게 너무 먹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저마다 그 학교 앞에 떡볶이에 대한 그리움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득문득 그 떡볶이가 떠오르는 건 맛도 맛이지만 그 시절에 나를 만나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떡볶이를 한번 시켜볼까 봐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문자번호 샷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어플 마이게이는 무료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출 관리해야죠. 실시간 매출 관리. 가게 홍보해야죠. 우리 가게 위치 등록. 알바생 꼽아야죠. 부인 광고까지 OK. 사장님 한심 경영팩.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팩에. 행복스토어와 11번가에서 확인하세요. SKMN 서비스. 보셋 고려, 질럿 고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싸, 너무 싸. 반청물, 모바일, 컴폰더, 고려 기프트. 인정. 공동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청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승. 코코코 코지마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코지마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코지마 웃기고 뻐근할 때. 노화 많이 쓰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이자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안마이자.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요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매송 요에 쓰러져. 요에 쓰러져 유산균, 울트라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요산균은 요에 쓰러져. 1588 사고용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판촉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판촉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아름다운 너와 함께하는 밤이야 따뜻하게 위로가 되어줄 시간이야 혼자서 잠을 잘 때 온기를 더해줄 뭔가 필요해 여기 귀 기울여줄래, my baby 신나는 토요일 밤 함께하기 딱 좋은 여기는 KBS 크래프엠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권옥기 님이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다녀왔는데 남편이 옥상에 텐트 쳐놓고 휴가 가자고 시위했어요.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하셨네요. 옥기 님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상상해보니까 저는 귀엽네요. 휴가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네요.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시위라니 참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3996 님 딸아이 친구들이랑 그 친구 엄마들이 집에서 모임을 한다길래 그들 피해서 10시 반부터 집에서 나와 차에서 일하다가 집 앞에서 간단히 야식 먹고 차 안에서 방송 들으면서 사연 보냅니다. 고민이 많은 요즘이라서 아깐 조금 센치했는데 예디 방송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중년 아저씨도 좋아하는 예디 방송 롱런 하시길 늘 기원해요. 화이팅 하셨네요. 그래서 약간 도피를 하셨군요. 내 집인데 들어가질 못했네요. 그쵸? 편하게 놀라고 자리를 피해주신 건데 우리 피디 님이 중년 아저씨예요. 피해주실 때 계신가요?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겠죠. 아직은 그럴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좋아하는 우리 설밤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한 100년 동안 롱런 할 예정이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100세 시대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장수를 점점 더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켜볼게요. 장미화 님이 우리 딸 제가 용돈도 주는데 교통카드로 자꾸 편의점에서 뭘 사 먹어요. 그건 제 카드로 결제가 되거든요. 한 달 쌓이니까 금액이 꽤 커지네요.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교통카드로 그러게요.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교통카드가 왠지 또 신용카드처럼 씀씀이가 괜히 커질 수 있으니까 교통카드는 버스 탈 때만 써라. 용돈이 부족하면 조금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딜을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좀 습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사무엘의 Of You 듣고 다시 올게요. 매일 너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 한 발 멀리서 바라만 보긴 내 성격 급해서 어느새 정말 걸고 있네 안녕 안 바꾸면 너머 시간이 조금 더 잠깐 야당 야당 좋아마 수안 샤이 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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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간 좋네요. 코팩하면서 사연도 쓰고 설밤도 함께 해주시고 다정하네요. 속명근님이 아내가 제 배를 만지더니 몇 개월이야? 그러네요. 이게 언제적 개그인데 그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요 하셨네요. 이게 언제적인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받아들이셨네요. 다이어트를 할 때라고. 배는 뱃살은 유산소가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걸을 때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어서 근데 금방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듯이 걸으면 훨씬 더 빨리 가고요. 시간이 만약에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그 빨리 걷기로 하신다면 1시간씩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데일라이트의 머리를 자르고 듣고 올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봐서 잘게 잘라달라고 했죠.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을 왜 자르느냐며 또 한번 물어요. 그래도 잘라주세요 제발 잃었던 추억들 모두 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요 내가 날 몰라 보도록 모두 잘라주세요 어느새 내 어깨로 머리카락이 흐르고 어렵게 참아왔던 눈물도 흐르고 말았죠 사랑이 뭐 이래요 됐어도 잘라낼 거라면 처음부터 사랑 따윈 하지 말아야 했어 사랑이 뭐 이래요 사랑이 뭐 이래요 사랑이 뭐 이래요 이렇게 바닥에 쌓여 머리 머리카락을 쓸어 아마 더러워진 내 기억과 추억 휴지처럼 구겨진 날 함께 버리고 있어 고개 숙인 바보야 눈을 떠 걸어 속을 봐 까만 눈물 흘리는 한여자가 울고 있잖아 사랑이다 뭐라고 아직도 울고 있는 거니 이제 흙을 털어버려 다시 못해 시간이 또 흐르고 머리가 길어진다면 그땐 나 어떡해요 그땐 나 어떡해요 아마 다시 생각나겠죠 사랑이 뭐 이래요 애써 더 잘라내더라도 다시 자라난다는 걸 이제서야 이제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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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은 너에게 미쳤고 더 한참은 너를 더 미워하겠지만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웠던 Beautiful, beautiful You're my love 사랑을 말하던 너의 그 두 눈과 그날 줄 모르던 너와 나의 밤도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웠던 Beautiful, beautiful Goodbye Love you Love you Love you 기억해 너를 우린 나쁘고 미련했고 어리석었지만 그래 사랑이였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렇게도 사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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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you 기억해 너를 우린 아프고 이련했고 어리석었지만 그대 사랑이었다 Oh,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도 너를 서로 다르게 사랑했고 원했었지만 그래 아름다웠던 사랑이었다 버릇처럼 너를 다시 우린다 네가 그립다 그립다 늘 같은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서 너를 그리워한다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도 나를 우린 아프고 미련했고 어리석었지만 그래 사랑이었다 Lov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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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이렇게도 나를 서로 다르게 사랑했고 우워했었지만 그래 아름다웠던 사랑이었다 데일라이트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하동균 길고 봉구의 그래 사랑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3591님 예디, 저는 기숙사에 사는 한 여고생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 제 룸메이트를 욕하는 걸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괜히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룸메이트 친구 얼굴을 보면 또 괜히 드는 생각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냥 3591님이 겪은 그 그대로로만 그 친구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욕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 친구를 믿고 보고 느끼는 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긴급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정 게스트들이 허작가 욕을 안다면 예디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박차고 나가야죠 네 박차고 나가서 네 삐 이럴 거야? 이러면서 때려야죠 심쿵했다고 어디서 어디서 말이야 가만 안도 가만 안도 누가 욕해 가만 안도 진짜 자 훈훈하네요 내 뱃살 내 뱃살 천지라면님 예디 요즘 이불 속이 너무 좋아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 이불을 빨리 꺼냈더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네요 매일 아침마다 저를 못 일어나게 막아요 아 정말 이불 그 저도 진짜 완전 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좀 두꺼운 이불을 덮는 편이거든요 거의 한여름 말고는 털리불을 덮는 편인데 네 추위를 많이 타요 여러분 근데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도 나왔듯이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 이불 속이 좋다 이럴 때는 그 기분을 그냥 만끽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면 되죠 뭐 그쵸? 어 에밀리아의 곡 들을게요 빅 빅 월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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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 way I'm feeling inside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Our time is now raining And tears are falling from my eyes Why did it have to happen? Why did it all have to end?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I do, do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I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I do, do fee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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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feel that I do, do feel that I do feel that I do, do feel that I do feel that I do feel that I 놓치고 싶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을 달래고 싶은 설레는 밤에 살며시 기대어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아직도 난 네가 참 좋아 천일 넘게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설레 좋아 죽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 때문에 알았어 언제든 네가 먼저인 게 서운하지 않고 세상의 중심이 너인 것도 그저 고마워 그래서 무지 행복한데 있잖아 이게 맞는 걸까?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든 다 맞힐 자신이 있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 내 하루가 내 머릿속에 온통 너여서 나를 들여다볼 틈이 없다 가끔은 나조차도 버려둔 나를 네가 좋아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너의 사랑을 너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오롯이 나를 마주하게 됐을 때 스스로에게 미안해질 것 같아서 혹 다치거나 상처가 나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렵다 너무나도 커져버린 너 때문에 그때의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 말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없었다 내 생각에 하루가 나갔어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내게 무슨 일 생긴 거니 너 너란 말 이니 난 지작거리는 점 받기엔 귀찮은지 친구 메시지만 도대체 내게 무슨 일 생긴 거니 다 너 때문이야 사랑하나 봐 어쩌라고 나 빠져들면 한없이 한없이 끝없는데 내 가슴이 어줄리되었니 그를 사랑하려 해 내게 사랑하나 봐 너는 사랑하나 봐 지작거리는 네게 사랑하나 봐 아 사랑하나 봐 어쩌라고 나 빠져들면 한없이 한없이 끝없는데 내 가슴이여 준비되었니 그를 사랑하려 해 아플 수 있겠지 너 저 멀리 딴 곳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난 널 바라보며 기다리겠어 이미 시작됐으니 네 생각에 하루가 다 갔어 네 생각에 하루가 다 갔어 그때의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김그림의 네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0126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그때의 나를 꾸며드렸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 군대 다녀오는 것도 기다려서 꽃신 신었어요 저한테는 늘 1순위가 남자친구가 돼요 근데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이 남자친구여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뭐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쉽지 않은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마음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하죠 연인을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하는 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 모습의 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0126님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우선순위로 하고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계속 생각하고 나를 위한 어떤 시간이나 나를 위한 생각들 이런 게 무엇인지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찾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자칫 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참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루리 코베스단에서 의료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1925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조규만에 닿아줄 거야 조규만에 닿아줄게요 조규만에 닿아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지난말들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많이 지쳐있던 거야 그동안 자꾸 야려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는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커들어 눈물 속의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살게 우리의 지난말들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갈 곳을 잃었는지 걷기엔 조금은 지쳤나 봐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 앉아 너의 이름 불러본다 내게도 선명히 들려온다 꼭 잡은 손 마주 앉은 우리 함께 걷던 거리 손 내밀며 날 부른 소리 이른 새벽 지쳐있던 은길 밝혀준 별이 반가운 밤 이제는 불터진 밤 이기적인 밤 네가 없는 천자를 타고 참았던 눈물을 흘려본다 소리에서 울어본다 되돌아 가고 싶어 미쳐버린 나 어디론가 크게 외쳐봐도 소리 없이 내게서 떠나간다 처음 그대 제자리로 내게 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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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탈락했는지 셀 수도 없지만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할 겁니다. 모든 승무원 준비생들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느껴지는 건...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는 언젠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후배 승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약간 고참의 경지에 이른 그런 1845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1845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참 밤하늘이 밤하늘 이런 설레는 밤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멋지게 날고 있는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파일럿 준비하시는 분들 사연 은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0987님이 5살, 4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외버리라 힘드네요. 와이프한테는 힘들다고 이야기 못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힘내라고 말하면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쵸. 내가 힘든 걸 알아주고 진심으로 힘내라고 말을 누군가가 하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아무래도 참 무겁겠죠. 피디님도 힘내세요. 0987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세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KBS 크래프엠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볼튼의 Once in a Lifetime 들을게요. 3부 용기 3부 용기 4부 용기 5부 용기 3부 용기 4부 용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ople live their lives Incompromised And hide their dreams away Some never take a chance Within their hands To claim the prize they make When faith is all you need To hold the hand of destiny To find the love that's meant to be Once in a lifetime You find the one you really love For now and forever One love that never ends Once in a lifetime When every star that lights the sky Will shine with one reason Leading your heart to the one love in mind Just once in a lifetime Just once in a lifetime If you believe In the power of love When you believe the dreams come true Magic will fill your heart When that moment comes to love Just once in a lifetime Just once in a lifetime When every star that lights the sky My son is all you need My son is all you need My son is all you need Leading you home to the one love you find Just once in a lifetime I'm one love you find Just once in a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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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nce in a lifetim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평범한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내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혹시 음악 앨범? 네 나도 음악 앨범 좋아하는데 예? 뭐라고요? 나도 이연우의 음악 앨범 좋아한다고요 아, 진짜요? 네, 방금까지도 듣다 왔는데 지금은 무슨 노래 나와요? 지금이요? 당신의 취향을 공유하세요 아침에 좋은 습관 이연우의 음악 앨범 If I had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 would have told you that you look good as I walked away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 가사 한 부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이정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노래 한 조각은 방탄소년단의 에피파니입니다 사랑하고 싶어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걸 이 가사를 들으니까 그동안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은 게 후회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줘야겠어요 맞아요 정미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정미님이 신청하신 방탄소년단의 에피파니 많이 듣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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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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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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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소개되는 거 이걸로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서 내기해서 이기시면 저는요? 제가 이기게 해드린 건데 저한테는 뭐 없나요? 네.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제가? 밖에서? 나는? 우리 작가들은? 하시는데. 네. 저도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한번 답해주세요. 7866님. 시간 되신다면 아셨죠? 1760님이 예언씨 요즘 나오는 드라마 넘넘 잘 보고 있어요. 딸아이가 간호학과라서 늘 함께 보고 있어요. 딸아이 공부하는 옆에서 설밤 듣고 있는데 무슨 공부 하나 들여다보니 심장 공부를 하더라고요.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하트하트. 한결아 열심히 공부해라 하셨네요. 우와. 간호학과면 한결님은 거의 드라마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저는 용기자지만 또 이번에는 의사가 되어보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또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큰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같이 공부하는 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따님과 같이 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한결님도 꼭 멋진 간호사가 되시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크러쉬의 2절만 하면 듣고 올게요. 상체만 커지는 걸 옆에 누운 널 볼 때마다 음 음 따뜻했던 추억들을 왜 자꾸 더럽혀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어김없이 찾아오면 내 맘에 향수만 적시고 가 이 밤의 깊은 숨결들 삶아지 내게 녹이거라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널 또 찾아 헤매는데 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oh yeah I've been thinking of I've been thinking of I've been thinking of you man oh yeah I've been thinking of I've been thinking of 날 얼음 만져주던 그대 끝에 널 붙잡고 있어 상처는 그리움이 되고 지독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도 내 눈을 멀게 해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어김없이 밤이 오면 네가 올 그 시간만 기다려 너가 떠난 내 길을 위해 남겨진 잔향이 날 괴롭게 해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널 또 찾아 헤매는 내 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안 될 걸 알면서도 널 끌어안을 때 감당할 때 칼을 박고 비참하게 남겨진 내 자신보다 네가 너무 싫어 제발 날 좀 놔줘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난 널 또 찾아 헤매는 내 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Oh yeah, I've been thinking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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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all day,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all day, ever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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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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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클락스 앤 저스틴 구아리니가 함께한 타임리스 그리고 루벤 스터더드의 플라잉 위다웃 윙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리츠201103님 엄마께서 하지정맥류가 심하신가 보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밤에 한 번은 꼭 깨시는데 수술은 무섭다고 하셔서 오메가3를 사다 드렸더니 쥐나는 증상이 사라졌다며 좋아하십니다. 여기저기 아프실 때마다 가슴이 덜컥해요. 엄마 건강 더 챙겨드려야겠어요 하셨네요. 이게 정말 하지정맥류가 발전이 되면 참 불편한 게 많은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좋은 영양제죠. 잘 사다 드렸네요 정말로. 그래도 그 증상은 사라지셨어도 병원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송이가님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라 아내하고 둘이 영화 보러 나왔다가 또 싸우고 말았네요. 요즘부터만 있으면 싸우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하셨네요. 원래 기념일엔 그런 건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더 싸우게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엔 그냥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 막상 당사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부부 사이에는 불만이 있어도 안 싸우고 그냥 쌓아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그때 얘기를 하고 좀 싸우더라도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마음속에 막 쌓여가는 게 없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적의 다툼 듣고 올게요. 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미우칠 수 있을까 얼마나 거친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걸까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묻는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우린 그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값진 인연인가 얼마나 값진 인연인가 우린 기꺼이 나눴던 것 같은데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우리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마음을 품고 덮어주었던 말을 전할게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넌 이긴 일정아를 돌아버리게 외칠게 바를 벌리며 다가올 너에겐 품에 안기며 물먹일 너에겐 우리도 trustworthy 심정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suicidal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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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